기념사진 먼저 한 번 찍는다고 얘기해 주시죠. 기념사진 일단 한 번 찍어. 자 지금 기념사진 먼저 하나 찍어요. 근데 여기 지금 안 계셔요. 어 들어가시잖아. 앞에 포즈 이렇게 포즈만 취해주시고 누르지는 마시고 앞에 포즈만 한 번 취해주세요. 누르면 안 돼요. 네 앞에 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 둘 화이팅 한 번 해. 앞에 보시고 화이팅 한 번 하시겠습니다. 네 앞에 보시고 창수면 창수면 하면 화이팅 한 번 하시겠습니다. 창수면 그렇지. 아 따끈 따끈해. 오늘 마지막 순서에 불꽃놀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공연에 힘써주신 분들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.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먼저 배경연 포차시장님 뒤쪽으로 돌아주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다음은 서가성 포천시의 의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다음은 윤중식 경기도회 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다음은 윤중호 포천시 운영위원장님 다음은 이해명 창수면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. 다음은 이학기 창수면 사경장 대책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김계만 창수면 주민자치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한 자리인 만큼요. 우리 시장님께 인터뷰를 잠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이상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우리 창수면 민 분들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우리 창수면 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포천시의장 배경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공연 재미있으셨어요? 네 네 네 우리 이해명 면장에 오니까 이런 것도 있네 그쵸? 네 네 너무 잘 공연 잘 보셨죠? 네 네 우리 창수면에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3분의 1 정도의 주민들이 오늘 다 나오셨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민년 안에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 다가오는 개면의 새해에는 더욱 행복한 그런 창수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여러분들 오늘 반갑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서가성 우리 포천시의회 의장님 화멸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포천시의회 의장 서가성입니다. 오늘 한 해를 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공연음악회를 창수면 공연음악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오늘 또 이 행사에 우리 예명 변장님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기반 단체장님들도 애쓰셨는데 올해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오늘 즐거우셨었죠? 네 오늘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올해 잘 망지하시고 내년 2023년도에는 우리 창수면 민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. 창수면의 무한 발전을 지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내민 분들께서는 앞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드디어 오늘의 대빈일장실 때 불꽃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불꽃놀이 시작을 위해서는요. 여러분들의 구호가 필요합니다. 제가 조금이라도요. 제가 모두 함께 행복한이라고 선착을 하면요. 여러분들께서 창수면 사랑해요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 우리 내민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구호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선착하겠습니다. 모두 함께 행복한 창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. 예정 bone 누군가 아시겠죠? 네 나는 오 예정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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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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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.